초록불, 빨간불 이거 눈이야? 너무 추운데? 날 좀 들고 가줘 이제 어떡하지? 눈사람? 초록눈? 빨간눈? 너무 미끄러워 이런, 달락입니다 날 때려줘 만나서 반가워요 별말씀을요 폭죽은 나중에 해야겠다 리스트 주세요 당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말썽꾸러기 456명입니다 우승자는 한 명뿐이에요 우승자가 상품을 갖게 되죠 내가 탈 거야 지금 포기해도 되나요? 멍청아, 가만히 있어 모든 참가자들은 귤과 아이스크림을 받아요 다음 귤과 아이스크림이요 제 아이스크림은요? 모르겠어요 다 떨어졌네요 모두가 아이스크림을 받는 거잖아요 불공평해요 그래도 귤은 받았네 그래, 내 아이스크림 같이 먹자 모두가 평등해야 하니까 고마워 고마워, 너드야 조금 추운데 아이스크림이 효과가 좋아 히터를 틀어야겠어 훨씬 좋다 뭐야 우리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잖아 폴 잘했어, 아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있네 이게 뭐야 밧줄? 어디서 구한 거야? 잠깐 멈춰요 우리 전구들 돌려줘요 어서 어머,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그래? 보여줄게 다시는 우리 거 훔쳐가지 마세요 들었어요? 들었어요? 가짜 산타씨 짠! 그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구나 나도 기억나 넌 왜 온 거야? 어휴, 난 끔찍한 행동을 했어 시험 점수를 고쳤거든 A-를 A플러스로 바꿨지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너 위험한 애였구나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어? 그만큼 절실했거든 휴, 네 옆에 있는 건 위험하겠다 게임에 온 걸 환영해요 알겠다 모양대로 잘라야 하나 봐 나한텐 귀걸이가 있어 난 손톱이 길어 난 위험한 바늘이 있지 자, 참가자들 여러분의 임무는 앞에 있는 걸 다 먹는 거예요 어? 바로 말하지 그랬어요 그 누구보다 빨리 먹을 수 있어요 끝났어요 천재야 네 그릇에 있는 걸 다 먹었네 배고픈 참가자는 탈락입니다 새로운 게임이에요 오, 고마워요 뭐가 있을까? 구슬인 것 같아 아니면 크리스마스 장식? 숨겨야겠어 내 손에 몇 개 있는지 맞춰봐 두 개 맞았어 내 차례야 몇 갤까? 내 생각엔 두 개? 맞았어 우리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딱지 치기란 게임을 알고 있는데 이걸로 해볼까? 이걸로 해볼까? 다 떨어졌어 나도 아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어 봐 몇 초 남지 않았어 그래 내 장식들 다 너한테 줄게 오 너 착한 아이구나 그럼 넌 내 거 받아 고마워 뭐? 그냥 숱이었어? 잘했어 잘했어 초록색 장식 빨간 장식 흐 꿈이었네 내 상품 뭘까? 또 당신이야? 얘야 넌 어차피 잡힐 거야 이제 전구로 트리를 꾸밀 수 있겠다 뭐지? 트리가 어디로 간 거야? 휴 이제 질린다 모든 참가자들 집중하세요 와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골라가세요 1 무슨 뜻일까? 그럴 줄 알았어 내 행운의 숫자야 이제 나무를 꾸며봐요 이제 나무를 꾸며봐요 예 내가 먼저 할게 운이 좋네 원하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 안 돼 나뭇가지가 너무 약해 이런 2번 나무로 오세요 여기로 해봐야지 좋지 않은 선택이었어 내가 다음이네 내가 다음이네 폴 나랑 바꾸자 그래 제대로 고를 것 같은 느낌이야 하 쉬웠네 너드야 너도 해봐 여기도 해봐야겠다 하 내 행운의 숫자라고 말했지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이렇게 살아남는 거야 뭐 이것만은 안 돼 아 조심해 나 혼자 남았네 어디다 골지 높은 곳 제발 떨어지지 말아라 예 해냈다 봤어 내가 챔피언이야 우와 간식이 엄청 많아 다 먹어도 되나 봐 변종된 비둘기야 어디 어 우리 음식이 어디로 갔지 헐 너가 다 먹었어 아니 여기 가루는 남았어 먹을래 뭐 어쩔 수 없지 엘프 이리 와요 저도 될 만큼 먹었어요 행운을 빌어 행운을 빌어 그럼 우리 둘이네 마지막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제 주위를 돌고 음악이 멈추는 순간 제 다리에 앉는 거예요 먼저 앉으시는 분이 승자예요 뛰세요 할 수 있어 너희를 믿어 일어나 루시 축하해요 쇼 당신 이겼어요 여기 상품이요 내 선물들 여기 루시 이건 네 거야 나? 고마워 쇼 얘들아 여기 선물들이야 나눠 가지자 충분히 많이 있어 고마워 쇼 너가 최고야 메리 크리스마스 헉 이렇게 justement 놀러 to 영상은